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기업인데 LG와 SK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별로 흥미를 안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삼전도 예전에 한번 소송에 관련해가지고 좀 피를 봤어요 한번 특허소송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한번 타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LG와 SK가 배터리 소송 종결은 했고 현금 플러스 로열티가 한 2조원 되는 2조원 2조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놓고서 미국에서 법적 문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인데 약자로 LG하고 그냥 SK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 LG SK는 그 11일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고 있어요 ITC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그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자 해가지고 합의한 겁니다 그 이에 따라서 그 지난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 절차는 마무리된 겁니다 양산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SK가 LG의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한 총 2조원 그 현금 1조, 로열티 1조를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관련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치여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가 쟁송도 하지 않자 하지 않기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는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이날 그 김종현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하고 김준 SK 이노베이션 사장은 공동으로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서 특히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의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한테 감사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번 법적 분쟁의 발단은 19년에 4월에 LG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사의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ITC에 낸 소송이에요 그래서 LG 측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전지사업본부의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하고 영업비밀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에 SK 측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인력 채용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반박을 한 거죠 그 ITC는 지난 2월 최종 결정에서 SK가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인멸했다고 보고요 그 SK에 대한 폐소를 확장을 했어요 그 이에 따라서 SK 배터리에 대해서 그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하고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 10년 동안 미국 내 생산과 유통 및 판매 금지를 명령을 해버린 거죠 결국 SK가 충격 먹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ITC의 최종 결정 이후에 양측은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합의금 때문에 결국 잘 안 된 거죠 LG에서는 약 3조 원, SK는 1조 원 정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입장 차가 너무 크니까 불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을 됐는데 그 행사 시한 만류가 그 하루 앞두고 양사를 전격적으로 합의를 마친 거예요 하루 현지시간 11일인데 하루 앞두고 양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일단 양사가 소송치하 합의하면서 SK에 대한 ITC의 수익 금지 조치도 무효화 되는 겁니다 그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도 차질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SK도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포드나 폭스바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LG는 이날 입장문을 냈어요 이번 합의는 공정한 경쟁과 상승을 지키려는 당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 지식재산권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폭스바겐하고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SK 조지아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죠 그럼 양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면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좋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양사가 골 때리게 또 우리 같은 국내 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보기에는 좀 거시기 했어요 거시기 근데 서로 잘 합의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단은 LG 측은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과감하게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확대하고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수행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가는 배터리 분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겠죠 양사가 선의의 경쟁자이잖아요 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한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치고 막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중국 업체가 상당히 좋아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틈타고 들어오는 게 치고 들어오는 게 중국이다라는 거죠 SK도 이날 입장문을 냈어요 급성장하는 전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그래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하고 조지아 경제에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더 큰 책임을 갖게 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어 가지고 포드하고 폭스바겐 등 고객사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에 적극 부흥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트너십 상당히 중요하죠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서 매우 기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단은 그리고 또 이번 합의로 인해 가지고 미국 배터리 사업에 대한 운영하고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1공장의 안정적 가동 2공장 건설에 더 박차를 가하겠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내 추가 투자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튼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주가도 영 재미없었어요 전기 배터리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또 LG와 SK가 배터리 관련된 주가가 이제 또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되면 배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좀 약간 상승세 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데 뭔가 좀 빨간불 들어올 것 같아요 혹시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삼전도 예전에 애플하고 2011년부터 18년까지 벌인 특허권 침해 조성이 있어요 이때 2011년에 애플은 삼정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기본 디자인하고 액정 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구했어요 아주 뭐 생때로 쓴 거죠 참 이런 거 가지고도 다 특허 침해했다고 하니까 그때 참 애플 보니까 참 가란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법원은 삼전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며 삼전의 2015년 애플에 배상한 게 한 6천억 원을 우선 지급을 했어요 그 이후 삼전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은 ITC 국제 무역위원회에서도 이어졌는데 이때 2013년도에 ITC가 삼전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구형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어깨 관계자는 애플은 미국 기업인 만큼 당시 미 상원 의원들 뿐만 아니라 MS, 그리고 인텔, 오라클 등 미국 주요 종부기술 기업들까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산은 2018년에 특허 분쟁에 최종 합의했는데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기술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지식재산권 분쟁은 자주 일어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삼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들 난리예요 지금 IT 기업들은 특허 때문에 난리죠 또 특허만 집중적으로 사들여 가지고 공격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유명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주가 영향을 상당히 줘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가 하나 터져 버리면 주가 좀 미끄러 내려가는 거죠 하락하는데 급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LG와 SK 잘 해결됐다 하여튼간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특허 관련 이야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